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주목받는 테슬라 AI 데이. 신기술 나원아. 테슬라가 19일 오후 5시 본사가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서 인공지능 데이를 개최한다. 2019년 자율주행 데이, 2020년 배터리 데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행사다.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데이에서는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진행 상황이 공개된다.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자율주행 슈퍼컴퓨터 도조의 현황 등에 대한 발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개발의 핵심인 방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고 레이블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며 이녀 전기를 송전망에 되파는 테슬라의 플랫폼 오토비더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로고틱스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데니스 홍 미국 유플라 교수는 이달 초 트위터에 테슬라 도조 컴퓨터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칩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가 공장에서 태양열 저장 소프트웨어 및 첨단 제조를 포함, 자율주행을 넘어 AI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AI 데이를 앞두고 참석자들을 보낸 초청장에서 우리의 차량을 넘어 테슬라 AI를 위한 다음 단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AI 데이의 로봇 관련 학자들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머스크가 말한 다음 단계는 로봇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로봇 관련 학자들 다수가 이번 행사에 초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테슬라가 더욱 개선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AI 데이에서는 머스크 CEO의 기주 연설을 비롯해 테슬라 엔지니어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연 고성능 버전인 모델 S 플레이드 시승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AI 데이가 단순히 기술만 소개하기보다는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한 채용 설명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행사는 테슬라가 최고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돕고 투자자가 회사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한다면서 테슬라의 한 직원을 인용해 테슬라가 현재 최고의 실리콘 설계 검증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테슬라의 AI 데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채야 기사에서 머스크에 따르면 유일한 목표는 루곡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이 테슬라에 입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이 회사는 높은 이직률로 유명하다.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 회사의 도전과제라고 전했다. 한편 AI 데이에는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겸 대표와 테슬라에서 AI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안드레아 카르파티 테슬라 수석 디렉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베트남 코로나19 재확산의 애플 에어팟 생산도 주춤 베트남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하이테크 기업들의 생산시설 이전이 주춤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 세계 하이테크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일부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베트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 넘게 나오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나섰고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예고했던 기업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vn 익스프레스는 일본 매체 니케이의 보도를 인용해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이 스마트폰 모델 픽셀 6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겠다던 기존의 계획을 변경해 이를 중국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스마트폰 업체 애플도 에어팟 이어폰을 베트남이 아닌 중국에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애플은 맥북과 아이패드를 베트남에서 생산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이를 고려한 상태다. 미국 전자상 거래업체 아마존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아마존은 베트남에서 스마트 도어벨, 보안 카메라, 스마트 스티커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5월 이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베트남의 스마트폰 생산과 수출을 책임지는 삼성전자고 최근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생산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매출 1년 새 68% 껑충, 암인수 자신감. CNBC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2분기 매출이 65억 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자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2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82% 늘었다. 소니와 닌텐도 등 게임기 제조사에 공급하는 그래픽 칩 판매가 늘어난 것이 실적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래픽 부문 매출이 39억 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 데이터 센터용 칩이 포함된 컴퓨터 및 네트워크 부문 매출은 26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6% 증가했다. 다만 암호화폐 채굴용 칩 매출은 2억 6,660만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엔비디아 측은 현재 추진 중인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암인수 성공을 확신하며 다음 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엔비디아 측은 3분기 매출을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68억 달러로 전망했다. 젠슨왕 최고 경영자는 한동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며 좋은 소식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공급을 확보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영국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암인수에 대해서도 규제 기간과의 논의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있지만 인수를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TSMC 텐센트 제치고 아시아 시가총액 1위 기업 등극 세계 1위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기업가치가 높아졌지만 텐센트는 중국 당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로 주가가 급락한 데 따른 결과다. 홍콩의 사우사이나 모닝포스트는 18일 블룸버그의 자료를 인용해 대만의 TSMC가 중국의 텐센트를 제치고 아시아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7일 종가 기준으로 TSMC의 시가총액은 5,400억 달러에 달했다. 아시아의 시가총액 2위 기업은 텐센트로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17일 종가 기준으로 5,380억 달러에 그쳤다. 이어 아시아의 시가총액 3위 기업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로 집계됐다.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4,794억 달러였다. TSMC의 시가총액은 이달 초 텐센트를 추월했다고 SCMP는 전했다. TSMC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여파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올해 들어 TSMC의 주가는 9.4% 상승했다. 시장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의 반도체 파운드리 매출액 순위 집계에서 TSMC는 올해 1분기 129억 2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TSMC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작년 4분기에 54%에서 55%로 상승했다. 반면 중국 최대의 인터넷 기업이자 온라인 게임 기업인 텐센트의 주가는 중국 당국의 인터넷 기술 기업에 대한 고강도의 규제 여파로 하락세를 보인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중국 관영 신호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창고고가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지칭하면서 텐센트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 보도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텐센트의 주가는 한때 11%나 폭락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엔트그룹의 상하이 증시와 평평증시 기업 공개에 불허한 것을 신호탄으로 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텍사스 신규 공장 인센티브 최대 5,200억 받는다. 미국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텍사스주로부터 인센티브 패키지 승인을 받았다. 신규 공장 설립 검토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시는 지난 17일 리비안 공장 설립 관련 인센티브 패키지 승인을 만장 위치로 확정했다. 최대 4억 4천만 달러의 보조금과 운영간 최대 125만 달러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조건이 붙었다. 리비안은 오는 2027년까지 최소 7,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직원 평균 연봉을 5만 6천 달러로 맞춰야 한다. 이번 인센티브 패키지 승인으로 포트워스 시에 리비안 공장 설립이 확정되는 분위기다. 이곳 지역은 인센티브 패키지 승인 전부터 공장 설립 후보지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지목됐었기 때문이다. 앞서 리비안은 신규 공장 설립 관련 최소 5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세워두고 포트워스를 비롯한 텍사스주 내 후보지 물색에 나선 바 있다. 프로젝트 테라라는 이름을 붙이고 연간 20만 대 생산 규모로 지을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었다. 리비안은 현재 일리노이주의 공장을 두고 있다. 텍사스주의 공장을 새로 짓게 되면 생산 거점은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업계는 리비안이 검토 단계를 마치고 곧바로 실행 단계로 옮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비안은 초창기 검토 단계에서 애리조나주의 관심을 보였으나, 인프라 등의 문제로 텍사스주로 시선을 돌렸다며, 테슬라 등 경쟁사들이 먼저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지역인 만큼, 이번 인센티브 승인에 힘입어 지체 없이 실행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비안은 아마존과 운송용 전기벤 10만 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주목을 받은 전기차 업체다. 지난달에는 아마존과 포드 자동차, 글로벌 자산운용사 티로, 프라이스의 주도로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투자를 유치한 금액만 100억 달러에 달한다. 다만 아직까지 전기차를 생산해 판매한 실적은 없다. 리비안은 올해 첫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다. 순수 전기 픽업트럭 모델 R1T의 출시는 기존 7월에서 9월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R1S는 10월 대 출시로 미뤄졌다. 모두 삼성 SDI 전기차용 배터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비안은 연말 상장을 추진 중이다. 500억 달러 이상 기업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토자 유치 때 평가받은 기업 가치는 276억 달러였다. 한편 리비안은 연말 상장에 따라서